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죠? 아마 공부만 힘든 게 아니고 그냥 다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Q&A도 그렇고요. 인스타 DM도 그렇고요.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찾아와서 게시글에 글을 쓰든 DM을 보내든 굉장히 고민 끝에 꺼낸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든 시기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나의 감정을 어딘가에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믿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하는 일 많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많잖아.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감정 쓰레기통으로 저를 찾아오셔라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어떤 친구가 아마 이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친구는 어? 내 얘기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선생님 쓰레기통이 좀 선생님이랑 안 어울려요. 그 친구가. 그래서 만들어준 이름. 뭐라고 한다? 대나무 웅. 대나무 숲을 따서 대나무 웅이라고 해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대나무 웅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써보고자 대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번 이제 캐스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말할 곳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 시원하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낼 수 있을 법한 그런 곳이 없잖아. 솔직히. 부모님한테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말할 곳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한참 이제 비가 내리고 있죠? 장마입니다. 일단 저기압이에요. 장마. 굉장히 뭔가 좀 쫙 이렇게 쳐지죠. 그리고 6월달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6월달 모의고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열심히 달렸던 친구들도 6평이 끝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막해지죠.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자괴감이 들게 되죠.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그 전에 내가 열심히 하고자 했었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현상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자, 그렇다면 이 장마가 시작되는 요 무렵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만 너무 유난 떠나? 나만 너무 자꾸 막 감정에 자꾸 사로잡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만 집중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셀 학원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만 다니니까 러셀에서만 출강을 하니까 러셀 기준은 약간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다가 아,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보면은 아이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나만 공부 안 하는 것 같거든. 나만. 나만 감정 소비하고 나만 지금 집중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아, 나 왜 이 모양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짜증이 확 납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 그냥 딴 생각하지. 그리고 그냥 종 쳐서 오늘 하루가 끝났어. 나 뭐 했지? 자괴감에 빠집니다. 악순환의 반복이겠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제가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써 봤어요. 덜 완벽한 내 모습? 괜찮아. 좀 다른 듯한 너도? 괜찮아. 자,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김종웅 2018년도의 여름 그때 제가 했던 행사입니다. 제가 인스타에다가 올렸던 사진이라서 그냥 이렇게만 갖고 왔는데 물론 제 외장하드에 있는 사진을 꺼내오면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은데 그냥 뭐 인스타에 있는 사진만 가지고 왔어요. 자, 이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굳이 여기서 꺼내는 이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2018학년도 당시에 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학교 이름 얘기해도 괜찮겠죠? 효성고등학교에서 또래 상담부를 하고 있었어요. 또래 상담부. 이거 혹시 이탈 아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래 상담부가 있어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동아리고요. 여기 저 있죠? 네, 저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아유, 아이들 보고 싶네. 자, 아주 사소한 고백이라고 해서 아사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서를 냈고 우리 동아리가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누가 봐도 제 글씨죠? 제 글씨입니다. 꽃피는 우정 속에 자라나는 친구 사랑 친구야 사랑해 우리 동아리 아이들이 구호를 외쳤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래 상담부라는 동아리에서 제가 동아리 담당 교사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굳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전에 봤던 그 아주 사소한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청해단이라고 해서 그 청해단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해상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 교육부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에 이제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당선이... 당... 말고 선정이 돼서 열심히 했는데 이 행사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 학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행사를 했을 때가 했을 때가 지금 이 무렵이에요. 유평 끝나고 나서 7월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7월달 축제 기간이 있었던 그때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이 웃는 게 좋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웃는 게 좋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정말로.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누가 안 시켰어. 이거 시킨 거 아니야.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진짜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학교 생활하면서 저랑 같이 동료 교사를 하셨던 형들 지금도 연락하는데 다 걱정해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대학 갈 때 도움 안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했어요.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3학년까지 다 넣고 싶었는데 3학년들은 이제 수험생이니까 수시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2학년까지만 넣어주세요. 강당에 다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2학년까지라도 하게 해주세요. 안됩니다. 그래서 1학년만 하기로 했어. 1학년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 행사 중간중간에 이제 그 엽서를 막 받아요. 엽서. 엽서에다가 사연을 써서 그 사연. 아주 사소한 고백이잖아.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정말 사소한 고백들을 가지고 사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토크 콘서트를 여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런 행사였는데 1학년만 대상으로 하라며. 근데 전교생이 다 엽서를 썼잖아. 행사할 때는. 그래서 다 선별해가지고 1학년 것 중에서 10개를 뽑아서 1학년 것 중에서 뽑힌 것들을 가지고 이 행사 담당하시는 청해당과 함께 뭘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행사 시작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제 2학년까지 하세요. 아니 그럼 다시 준비해야 되잖아. 다시 했어요. 다시 했습니다. 아 해야지. 2학년 애들한테도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열정이 있었다. 진짜 혼자 다 했습니다. 혼자 다 했어요. 아니라고요? 혼자 다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사연을 다 뽑았어. 뽑아가지고 그 사연 중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 사연에서 이제 부모님께 썼던 엽서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뭔가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막 쓴 거지. 근데 읽어보니까 이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사연들 있잖아요. 뽑아가지고 제가 몰래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효성등학교 교사 김종웅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누구누구 학생과 관련돼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어머니 잠깐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 봬도 될까요? 찾아갔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아버님도 나오시고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진지한지는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얘기하다가 정말 괜찮으시면 제가 이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깜짝 이벤트를 해주면 어떨까 했어요.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영상 편지도 담아주셨고 부모님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그런 사연과 관련돼서 아이들 몰래 다 혼자 준비한 거야. 진짜로 혼자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토크콘서트를 열었어요.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아나운서 분이 오셔서 사회 보셨고 덜 완벽한 내 모습 괜찮아? 좀 다른 듯한 너도 괜찮아? 행사가 열렸죠? 이 사연들이 지금 우리가 선정했던 사연들을 지금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 분께서 이 사연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사연은 이러이러 했다라고 사실 모자이크 처리해놨는데 큰 대형 프로젝트가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빔이 쏘아지면서 실시간으로 보는 건데 1, 2학년 아이들 다 강당에서 앉아있고요. 이 여학생이 꿈이 뮤지컬 배우예요. 뮤지컬 배우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 동아리 뮤지컬부가 되게 잘했거든요. 뮤지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래도 하고 뭣도 해보고 다 하는데 집에서는 공부하길 바라는 거예요. 물론 뮤지컬 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건 아닌데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 근데 뮤지컬에 대한 진짜 간절한 꿈이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께서는 그 정도까지로 생각 못하신 거지. 그래서 그 사연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아버지께서 흔쾌히 허락하셨고 이 아이가 이게 지금 사진이 여러 장인데 인스타에 올린 건 이 한 장밖에 없어요. 그냥 앉아있어. 그리고 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물어보겠죠. 정말 그렇게 뮤지컬 배우고 하고 싶어요? 아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럼 집에서는 뭘 해요? 아 엄마 아버지랑 뭐 얘기하는 거야. 그냥 토크 콘서트니까.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뒤에서 아버지가 몰래 이렇게 뒤에 서 계신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어디선가 들으시겠죠. 저희가 나중에 뭐 따로 보낼 건 아닌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빠 하다가 뒤에서 아빠가 나타난 거야. 펑펑 울었죠. 막 울고 막 안아주고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딸한테 얘기하겠죠. 몰랐다. 우리 아이가 이 정도로 간절한지 나 정말 몰랐다. 이러면서 아빠가 미안하고 많이 응원해주고 할게. 지금 뮤지컬해요. 대학 가서 뮤지컬합니다. 잘해요. 진짜로. 자 이런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행사에 이제 여러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를 보면은 이게 학교가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무조건 막 일레레 일레레 이러고 다녀야 애들은. 근데 웃고 있는 그 뒷면에는 항상 고민거리랑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여학생 반에서 그 반 안에서 뭔가 이제 마음적으로 힘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옆에 있는 친구가 되게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앞으로 불러내서 같이 얘기하다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 되게 의미 있는 행사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1부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2부에 뒤에 강연이랑 공연이 있었는데 음 그 강연자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공개하진 않습니다. 좀 가지고 오긴 좀 그랬고요. 지금은 하늘의 별림이 되신 고 박지선 개그우먼 님이 계시죠? 박지선 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되게 좋은 얘기를 되게 길게 해주셨거든. 박지선 님께서 음 하늘의 별림이 되시기 전에 거의 직전이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시고 이제 가셨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수가 왔어요. 가수가 와서 잘 생각해봐. 이거 정말 학교 다니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혼자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좋잖아. 아이들이 웃잖아.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진짜 고생고생 개고생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맨날 맨날 고생했지만 아이들이 웃잖아. 그럼 된 거 아닙니까? 학교가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왔어요.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아웃사이더가 와서 찾아가는 아사고 콘서트가 열렸어. 그 당일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지금이야 이렇게 있는 거 있지만 제가 영상도 있어요. 예전 이제 페이스북 지금은 제가 비화를 해놨는데 페이스북에 영상 보면 애들이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고백 푸른 나무 청해단 현대해상과 우리 학교 또래상담부 이렇게 해서 만든 행사다.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자랑 겸 하고 싶은 얘기 뭐였어? 아이들은 말할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 또래상담부에서 뭐도 했다? 학교폭경개방단체잖아요. 게다가 난 아이들이 웃는 게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 사진을 다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거 사진을 인화기를 사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돼요. 라고 해서 제가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제가 샀어요. 진짜로. 그 산 인화기 있잖아. 사진 인화기. 그거 지금 들고 다니면서 학원에서 그거 뽑아주고 있는 거야. 지금도. 인화기 사가지고요. 실제 제가 내 인생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라고 하는 큰 현수막을 우리 동아리 지원금에서 받아서 그거를 강당에 걸어놓고 그 앞에서 아이들 사진 찍어줬습니다. 뭘로? 제 DSLR 카메라로. 뭘로 인사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그 인화기로 내가 했다. 보시면 자랑하는 거 아니야.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의 추억을 이렇게 올렸던 이 인스타그램 사진이잖아요. 인스타그램 점점점점 이렇게 있잖아. 학교에서 아이들이 웅티 제 책상 유리에다가 막 낙서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추억을 하면서 학교에 제가 만약에 있었고 여러분과 학교 생활을 했으면 수업하다가 중간에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관심 있으면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 따라와 교무실로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뭐 끌고 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교과서 어 무거워 아 무거워 아 이 점 들어줘. 그럼 얘가 따라오겠지 교무실에. 따라오면은 잠깐 앉아볼래?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울어요. 제가 울리는 거 전문의거든. 근데 학원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학원에 와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힘들구나 너 일로 와봐 이럴 수 없잖아.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으면 제가 먼저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가 이제 현장에서 잠깐 얘기하고 갈래? 아 아 엄마가 기다렸어요. 아 아 그치? 자기가? 너 얘기하고 갈래? 아 아 저 다음 수업 학원 가야 되는데 아 그래 자기가 근데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학원에 오면서 이게 좀 아쉽더라.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볼게요.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처음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9월 달에 유튜브에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 라이브에서 소통하고 상담하자 우리는 말할 곳이 필요해 거기서 따온 겁니다. 말할 곳이 필요해 청해단에서 했었던 그 행사의 슬로건이 우리는 말할 곳이 필요해 였거든. 그거를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저도 한번 해봤다.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말할 곳이 필요해요. 말할 곳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뭔가 불안해서 계속 손톱을 물어 뜯어 또는 물어 뜯는 거 정도면 괜찮은데 물어 뜯는 거 말고 어떻게 손을 팝니다. 아마 뜨끔하신 친구 있어요. 손을 뜯어요. 근데 이거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인 걸 본인이 알아. 밴드도 막 붙여. 밴드도 붙이고 뜯지 말아야지. 너무 아프거든.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가 수학 문제가 안 풀리고 집중이 안 되면 집중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뜯고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도 그렇게 했는데 보통 여학생들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붙어있거든. 제가 많이 봅니다. 현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막 스토리 올리고 막 뭐 이렇게 하잖아. 내 밴드가 붙어있어. 그럼 그치만 뭐 DM이 오고 주고받고 할 때 손은 왜 그래? 아 뜯었어요. 뜯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미지가 없어서 적장한 이미지가 없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머리털 뜯기도 하죠. 공부할 때 아이들 문제 풀려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풀고 있거든요. 풀면은 아이들이 문제 풀다가 하면서 계속 머리를 뜯습니다. 머리를 긁거나 뜯어요. 머리를 계속 넘기면서 자꾸 머리카락 가지고 뜯어. 습관인데 불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또한 손 손이 너무 차거나 손이 좀 저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다리를 떱니다. 다리 떠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리 떠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다리를 떠는 게 내가 불안하고 초조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다리를 떨고 있는데 내가 인지하는 순간 어 아 뭐지 약간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 뭐하는 거야? 어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지켜본 것도 아니고요. 학교 생활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환경과 친구환경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제가 이렇게 음 넘겨집듯이 얘기해서 정말 정말 죄송한데 그거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고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힘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힘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거고요. 그리고 뭐하는 거야? 위로받고 싶은 거야.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고 나 알아달라고 하는 거고 나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것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얘기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혼자 삭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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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꾸 나도 모르게 뜯고 피가 나는 걸 아는데도 자꾸 뜯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Q&A 오시면 되잖아요. 비공개하면 되잖아요. 글로 쓰는 게 어렵다고요? 그건 방법이 없네. 근데 글로 쓰면 되죠. 글로 여러분이 말을 정리해서 이쁘게 쓰지 않아도 저 알아서 다 새겨 듣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들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됩니다. DM 보내면 되잖아요. 지금도 많이 보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말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대나무 숲이 필요하다고. 대나무 숲에서 내가 진짜 힘든 거를 나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내가 그냥 정말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멘탈 케어나 감정의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직 미성년자잖아. 성인인 저도 잘 못하는 이 이야기인데 미성년자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이 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 이렇게 상담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항상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인류학자도 아니고요. 진화생물학자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우리는 이 우리 인간은 긍정의 신호랑 부정의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순간 뭐에 더 격하게 반응한다? 부정의 신호에 더 반응합니다. 왜? 우린 그렇게 진화했거든. 우린 그렇게 진화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아니 봐봐 예를 들어서 먹을 게 되게 풍족한 뭐 과일 나무가 되게 많대요. 과일 나무가 많으면 와 사과네.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아 배부르다. 긍정적이잖아.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호랑이가 태어난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 깜짝이야. 어떡하지? 무기 어디 있지? 바로 반응하죠. 부정적인 신호에 더 격하게 반응하게끔 진화한 게 인간이야.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부정적인 걸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자극하고 더 많이 뭔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뭐가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내가 미리 걱정해야 돼. 왜? 우리가 그렇게 진화했거든. 걱정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질수록 아직 하지 않은 공부에 대한 걱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혹시나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 혹시나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내가 못해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진화했으니까.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고. 나만 유난 떠는 게 아니라고. 볼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겉으론 웃고 있어요. 그렇잖아. 누구나 다 열심히 해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습은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고민하는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걱정 가지고 살고요. 누구나 다 우울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겉모습만 보고 나만 유별난가? 이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솔루션 아닌 솔루션 제가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좌우명을 다뤘던 어떤 캐스트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이런 소개를 했는데 최단최금 제 좌우명 밑에 항상 붙어다니는 부재라고 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좌우명 밑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최단최금이야. 예전 제 폴더폰 피처폰 시절에 폴더폰에 항상 써있는 거는 최단최금 이런 게 항상 써있었거든요. 배경화면에 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민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짧게 합시다. 고민이 되는 게 있으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비교적 얼마 전에 제 나름대로에는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뭐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휴 너 어떡하지? 어떡하긴 뭐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심적으로 어떡하지가 먼저 확 와닿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아 더 잘 되려고 일어나보다 아 내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어?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어 요거는 조금 팁인데 만약에 뭔가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게 제일 좋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게 제일 좋아. 자 아무튼 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많다 그랬죠? 호흡을 짧게 갑시다. 호흡을 짧게 갑시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1년 뒤에 남아있었던 그 1, 2월 달이랑 다르잖아. 이제 벌써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호흡을 짧게 가서 어떻게 가자?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짧게 보자고요. 내가 구평에서 몇 점 받아야지 이런 거 말고 오늘 당장에 집중하면 돼요. 오늘도 너무 길죠? 더 짧게 갑시다. 오전, 오후,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공부 시간을 크게 보면 셋으로 쪼갤 수 있죠.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앉으면 뭐부터 해야 돼?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 오늘 오전에 뭐 하기로 했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점심 먹었어. 산책 한 번 하고요. 아, 자 이제 오후 종쳤네? 시작해볼까?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나 오늘 오후에 뭐 하기로 했지? 정리 한 번 하고 시작하는 거야. 저녁도 마찬가지.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또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인스타를 보면은 그 학습 플래너 공스타그램이라고 하죠? 순공 시간을 쓰는 게 있어요. 순 공부 시간 뭐 이런 거 쓰잖아. 뭐 시간 정리야? 막 이렇게 그 이렇게 탁 눌러서 뭐 하는 거 있더라고요. 아이들 현장에 보니까 이렇게 딱 누르더라고.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찬성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어제보다 내가 한 시간을 덜 공부했네? 어제보다 내가 두 시간을 덜 공부했네? 이런 거에 내가 어느 순간 집착하게 돼. 그럴 거 하지 않아요? 순공 시간을 계산하다 보면은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내가 과연 이 시간을 공부한 시간을 계산한 건지 이 시간을 맞추려고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건지 어느 순간 붕 떠 있는 시간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플래너 쓰는 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플래너 쓰는 거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런 것도 좋은데 내가 해야 될 공부를 몇 시간 만에 끝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플래너를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두 시간이란 시간이 주어지면은 내가 국어영원수학 또는 탐구를 어느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내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본인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플래너를 써왔으니까. 내가 학습 계획표와 플래너를 써왔기 때문에 내 공부 능력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순공 시간도 좋은데 내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공부할 거예요. 그걸 내가 몇 시간 만에 해냈는지 그런 시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자극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한 게 정확하게 나한테 입력이 됐는지 내가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한 게 파악한 게 맞는지 진짜 내 거가 된 게 맞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는 시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에 집중합시다. 지금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시고요. 꾸준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꾸준히 꾸준히 한 사람들이 결국 성공을 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했다. 근데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도 돌아보면 열심히 했다고 해. 하지만 이뤄낸 성과가 없으면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압니다. 조금만 더 할걸. 조금만 더 해볼걸. 꾸준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와 위로 아닌 위로와 저의 생각들을 그냥 정말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고요.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이제 연락 오는 친구들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갈팡지팡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 명 한 명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랑 개별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공유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은 되게 지나간 시간은 되게 아쉬워요. 근데 그러면서도 현재의 시간은 되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 메가스트리 역상가사 김종희였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